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. 수십 분간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화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하네요. 이 자외선은 또 노화, 피부암의 주범이기도 하죠. 자외선의 위험부터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이상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피부가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자 양산과 쇼핑백까지 총동원해봅니다. 급한 대로 노트북을 펼쳐 그늘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.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의 햇살에 노출되면 한두 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. 저번에 낯이 입고 한강에 두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화상 입을 정도로 약간 좀 탔더라고요. 기미, 잡티가 생길 수가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주름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. 피부암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출을 잘 막는 게 중요합니다.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맑은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로 꼽힙니다. 자외선 B 차단 지수인 SPF가 높을수록 자외선 A 차단 등급인 PA에서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.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고 외부 활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덧발라야 자외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민감한 피부는 SPF나 PA 등급이 높은 차단제를 바를 경우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 높은 수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